경산지휘장이신 김서연 지휘장님 모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박성범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시려라 바람의 소원입니다. 바람이 또 부른다 사랑이 또 떠나네요 다시는 모시려라 인정이 바로 아름답겠지 이렇게 또 보게든 변함이 이리 아래로 참으려 예상하네 하염없이 눈물이 나네 고구면 어떤 바람요 눈물 나면 어떤 바람요 지금은 참으려입니다. 고구면 날이 하늘 되니라 너무 눈물 흘러내려 내년을 잊지도록 넓은 걸요 어느 순간도 바라니 눈물이 나 그대 정말 보고싶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